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26장 끝내야죠 장세기. 믿합시다. 성령 하나님 장세기 26장을 끝내며 장세기 중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벌써 1월 19일이죠. 와 하나님 1월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가고 있네요. 어저께 해피 뉴이어 한 것 같은데 이 간에 살같이 흐르는 시간 매일매일 열심히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깨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6장을 읽으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평화를 지키는 자는 누구며 평화를 만드는 자는 누구며 평화를 깨는 자는 누군가. 읽어드립니다. 아비멜레기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군 비골로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이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째야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내게 행하여 서로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구하여 가로돼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하니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배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아과 곧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슬 아내로 처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누가 평화를 지키는 자며 평화를 만드는 자며 평화를 깨는 자입니까? 보세요. 이삭이 지금 멀리 떨어졌어. 아비멜렉이 사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아. 근데 아비멜렉이 아무리 이삭을 봐도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지 아내가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좀 쫀쫀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심으면 그냥 맨땅에 막 사막 같은데 심어도 백배가 나는 거예요. 지내던 옥토에 아무리 심고 물을 대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떡해 그러고 하는 데마다 그냥 막 동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걔네들 동물은 안 죽어. 그게 뭐 양이건 낙타건 안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손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호바 여기서 에라믹 바이블에는 아예 그냥 조호바 내가 하나님 로드 조호바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딱 누가 와서 보고 야 저는 당신 말이지 뭐 솔직히 배운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자심을 느껴져 와 두려워 겁나 이렇게 간증하냐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지금 완전히 크리스찬 우습게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짓들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고 왕이 놀라자빠졌어. 그래서 피스메이킹을 하자. 피스메이킹. 이삭은 사실은 피스메이킹보다는 피스키픽을 했죠. 왜 자기가 자기가 의뢰 이었기 때문에 갑과 의뢰 관계에서 뭐 외국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뭐 갑질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방해되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와 왕이 보니까 이거는 완전 슈퍼갑인 거예요.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안되겠다. 내가 가서 평화 평화계약을 조약을 맺어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믿고 사는 지금 2023년들 살아간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이러한 간증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피스브레이크는 누구예요? 평화를 깨는 친구는 아 이서 얘는 왜 그래요? 지가 40살 됐다고 40살 됐다고 아 나도 이제 결혼해야지 근데 한꺼번에 두 딸을 데려오는데 다 해쪽소 하느님을 안 섬기는 해쪽소 시간과 그 대면은 아마 저쪽에 또 가서 자기네 족속 친척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결혼할 때 아 이제 한국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에서 둘을 한꺼번에 데리고 왔어요. 여기 포핏 커멘터리는 여자 둘이랑 결혼해서 그랬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혼자랑 일대일 결혼을 한 것 거기 다 아브라함 저놈 생각할 때마다 입이 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심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쓰대는 소리야 쓰대는 소리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시아 쪽이거든요. 문화적이라나 모든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훨씬 더 빠른 이해가 옵니다. 이게 왜 비르네스야 라고 백인들은 그걸 비르네스라고 소화시키는데 엄청나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그놈 생각만 해도 입이 써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됐다. 고민을 했다는 게 아니야. 입이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근데 여기 또 재미난 게 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서로 맹세했다. 이 맹세가 히브리 말로 시바예요. 시바 와 내가 흑역하면서 야 이건 시바 야 우리 시바 할까? 시바 그러면 어떻게 돼죠 우리는? 당장 싸우는 거죠. 평화가 아니라 이건 싸움을 거는 단어인데 근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바로 계약 맹세 그리고 이 시바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리트랜슬에 직격을 하면 세븐 데이 세븐 세븐 원셀 세븐 원셀 세븐 원셀 세븐 원셀가 뭐냐면 칠일째의 자신 뭐 이런 거예요. 칠일째의 자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과 안식일 주의시들은 안식일 엄청나잖아요. 왜 안식일 세븐 때 쉬어야 된다니까 안심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고 불 때우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왜 그날이 그날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계약 약속 하루를 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죠. 맹세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븐 원셀 그래서 안식일을 놓고 안식일에 하나님과 맹세한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맹세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 맹세하고 서로 어떻게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매튜 헨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이 참 지혜롭다. 세상 사람과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세상과 이렇게 약속을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거다. 라고 여기서 글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과연 세상의 모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신 걸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 피스메이킹하고 피스키핑하고 그런데 그 피스키핑을 딱 하자마자 뭐가 됐어요? 여기에 막 우물이 터져버렸어요.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이름을 세바. 그래서 동네가 오늘까지 그 성의 읍이 부엘세바. 물이 한번 터지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차가니까 그렇죠? 읍이 생기는 거예요. 동네가 생겼어요. 여기 세바라는 물이 터짐으로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가 되었는데 대박을 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놀라운 거죠. 아마 왕들이 가면서 와 우리가 맹세하고 그 후진 땅 지네들이 다 버린 땅 살지도 않은 땅에 또 우물이 또 터졌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지네들하고 계약 잘 맺었네. 서로 죽이지 말자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모든 게 다 여러분 물이 사막에서 물이 터진 거는요 우리 남가주에서 땅을 샀는데 거기 바로 밑에서 기름이 터진 거랑 똑같아요. 복이죠. 근데 어떨 때는 그 복이 어떻게 저주가 되죠. 제가 아는 교회 한 교회가 있어요. 가서 집회를 하다가 신기한 거예요. 좀 분위기가 근데 알고 봤더니 저기 교회 예배당을 져서 파킹락 끝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기름이 터진 거예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져는데 파킹락 끝에 부분에서 기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름 회사 오일 컴퍼니한테 연락하면 걔네들이 와서 다 돈 들여서 그거 꽂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왔다 왔다 할 때 뭐 그때 당시 이게 벌써 3불이니까 지금 왔다 할 때 한 10불씩 생각해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10불 20불 30불 40불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가 아마 그 돈을 써서 전세계에 선교했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딱 교회문 절대로 전도 안 하고 그때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월급을 받아 거의 선데이 스쿨 티처들 월급 주고 해가지고 그냥 그 기름에서 퍼 나오는 돈을 그냥 서로 다 나눠먹더라고요. 비극이죠.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엔 에휴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 저것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악한 건 다 하고 앉아있는 별만한 악한 짓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추가합니다. 우리는요 죄인이라 우리도 유전 터지면 아마 딴짓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회개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헌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봬요. 뭐 뭐